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인일기 원하는 브이영어 김지영이고요. 행복하고 옷 똑같다고 뭐라 하지 말고 우연찮게 그런 거 얘들아. 짧게 그냥 잔소리 하나만 하고 좀 사라질게 얘들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여파가 많이 큰 것 같아서 현장 강의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여파가 큰 것 같아서. 그리고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에 정말 거의 폭탄 수준으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네 그거 정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9월 평가원에 주는 의미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물론 해설 강의했고 총평했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되게 길을 못 찾는 것 같더라고. 첫 번째 해석 연습 좀 하자.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얘들아. 제가 올린 캐스트 영상에 이 캐스트 따로 찍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셨으면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해석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놨으니까. 두 번째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릴기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구나. 그냥 대충 어디 특정 부분만 읽어서 발체독하는 짓거리? 안 돼. 안 돼. 진짜 본질적 너의 내공이 매우 중요한 시험으로 이제 완전 바뀐 게 확정. 물론 6평 때도 그랬지만 9평에서 확정. 그래서 제발 그릴기 연습을 좀 하시거나 그릴기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시거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그거 말고 어떤 소재가 담겨져 있는 성격이나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가 어떤 명확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기준이라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니겠냐고. 대충 뭔 소리겠구나. 근데 왜 선지가 왜 까리까리 하지?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잖아. 그럼 그거를 걷어낼 수 있으려면 글이 명확하게 잡혀야 되지 않냐?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거다 라고 빰빰 하고 떠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릴기 능력이자 그게 문장을 해결하는 능력인데 이거 아직도 그냥 대충 문풀만 많이 해왔다. 아니면 아예 영어 공부 안 해왔셨다. 게시판에서 질문하는 친구들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남은 기간이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그게 뭔 상관이야. 네한테 필요한 능력이 그릴기 능력이면 그릴기 수업 들으라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굳이 제 수업으로 얘기하면 올인원, 부의 단어, 특히 올인원. 제발 돌아가세요. 하셨던 분들도 다시 돌아가세요. 그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 아니 단적으로 봐봐. 구울평가원에 21번 문제에 대한 애매하게 그릴기는 누구나 대거든. 근데 애매한 그냥 단순 해석은 누구나 대. 근데 이게 명확하게 잡히는 것들이 없으면은 그건 해설강의 참고하세요. 선지 1번, 5번 가서 죽었을 거야. 또 22번도 대충 뭐 의무가 중요한 건가 전문자. 그럼 누가 자꾸만 기다리냐면 2번 이런 게 기다린다니까. 그러니까 글 읽기가 안 된다는 거. 해설강의 보시면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은. 꼭 참고하세요. 글 읽기 안 되면은 그걸 노리는 선지가 널 기다린다니까. 대충 해석만 하시면은. 23번, 24번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어렵지 않게 나왔지만 글 읽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되는지를 또 측정하는 문제라니까요. 글 읽기요. 단순 해석 능력 말고요. 소재가 어떤 성격이 어떻게 반복돼서 연결되는지 어떤 기순의 관계가 잡히면서 다음 문장과 연결되는지 그게 중요한 시대로 확정이 났는데 왜 아직도 단순 문풀만 하고 계시는지 뭘 바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각이 뭔지도 나는 잘 모르겠고 느낌과 감이 바라지 않았어요. 31번, 네. 결국 글 읽기가 중요했어요. 대충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32번은 대충 해석해도 돼. 33번, 글 읽기요. 34번, 글 읽기요. 심지어. 36번조차도 여러분들 글 읽기가 필요했고요. 넘어가고. 이번에 오답률 1이었을 거예요 아마. 39번. 글 읽기가 안 되시면은 이런 문제도 틀려요. 자꾸만 순서배열 문장 삽입해서 아, 내가 문장 삽입을 잘 못하면은 문장 삽입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네. 아니라고. 글 읽기가 안 되면 문장 삽입도 어렵다니까 얘들아. 자,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그 맨 문제는 지금 글 읽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맨 문제야.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등급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문제들일 거 아니야. 다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남은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한 거를 생각하세요. 안 한 만큼 하세요. 자꾸 왜 안 한 거를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릴 글 읽기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가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해요? 어쩌라고요? 안 한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릴 글 읽기를 연습하라는 건 수업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는 형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한 다섯 문제 정도씩은 적정한 난이도의 그릴 길을 위한 문제 주제, 제목, 요지, 빈칸 문제, 어휘 문제 뭐 이런 애들 대상으로 서두가 어떻게 소재가 잡히고 어떻게 관계가 잡히면서 그게 다음 문장과 어떤 관계와 어떤 문맹을 가지고 있는지를 천천히 연결해 보는 연습하세요. 어떻게 하면 속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구평에서 뒤에 보면 몇 문제를 못 풀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런 시험이 맞아요. 뒤에 문제 다 제 시간에 푼 친구들 많이 없어요. 몇몇 분들 빼고. 근데 그런 문제를 대상으로 자꾸만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참 자주 얘기하는 말입니다만 감각은 언제 생기면 하면요. 의식적으로 개처럼 노력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감이에요. 호나우도가 또는 메시가 오버헤드킥으로 멋진 감각적 골을 만들어내는 걸 그들이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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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면 사람들은 저거는 와 감각적인 골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들도 그걸 미친듯이 연습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 2는 뭐예요? 자동으로 4가 나오죠. 3, 3은 9가 나오죠. 왜 그렇게 됐어 너? 지금은 그게 감각적인 성취처럼 보이지만은 너네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 맞으면서 구구단을 울면서 외웠었던 때도 있었을 거라니까 그거야. 그래야 속도가 빨라져. 3, 3은 9가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근데 다들 자꾸만 그 3, 3은 9만 알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전 단계의 의식적 노력은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매일 5문제 정도씩은요. 천천히 써보시든가 연결하는 연습을 천천히 해보시라고요. 의식적으로. 그걸 많이 해보셔야 돼. 남은 기간 모르겠고요. 해하셔야 돼요. 남은 기간을 자꾸 생각만 하시면은 마음만 조급해지죠. 그래서 글 읽기 열심히 연습하시고 글 읽기로 돌아가시되 양치기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채화가 돼야 되니까. 문풀 많이 양을 때려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하고 맞았다. 다음 맞았다. 이르지 마시고요. 무언가 누군가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기재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걸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해설강의면 좋고요. 해설강의는 다 강의가 있으니까 네가 푼 걸 짧게 짧게 볼 수 있잖아. 강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의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맞은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게 맞긴 맞았는데 애매하게 맞았다 싶으면 뭐라도 좀 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강의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저만 해도 제가 요즘에 양치기 문제 강좌를 막 찍고 있는데 V스피드 강좌를 찍고 있는데 V스피드도요. 제가 대놓고 수업 막 들으려고 얘기하지 않아요. 궁금한 것만 찾아서 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식으로 양치기도 누군가 뭔가 확인해 주는 작업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내가 이해해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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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전 상대평가 시대 때나 아니면은 절대평가 첫 대 시대의 수동 문제에 비해서는요. 글이 어렵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이번 시험만 놓고 보면 어려운 시험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려웠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 언제든지 이건 이렇게 될 수 있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죠. 무슨 무슨 시대가 올지 모른다. 빈칸의 시대가 올지 모른다. 순서 삽입의 시대는 이미 왔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글은 제 시대는 언제 올까요? 이렇게 대기하시는데 네 시대는 이거 해요. 빨리 한다고 될 얘기 아니야. 하세요. 부영화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